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존경과 즐거움을 드린 참는 타격이었죠 그래서 송혜 선배님하고는 종로에서 저는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또 이번 가수는 송혜옥을 굉장히 교도하는 마음부터 항상 홈비욕해서 2021년 10월 2일 날은 송혜 키리스의 종로에 그의 산대실에 자기 본인의 놀이를 송혜 씨와 함께 같이 드리면서 이런 존경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앙학기사 오늘 쇼캠까지 해주셨을 우리 원정식 대표 가수입니다 큰 박수로 원정식입니다 아니 송혜옥 없어서 어떡해 네 오빠죠 그 대신 일수 오빠가 있습니까 네 오빠가 있어서 항상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원정식입니다 송혜옥 오빠 여기로 일수 없던 여행인데 인지가 안 되시네 자 박수 고맙습니다 다섯 네 오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쇼캠까지 해주셨을 우리 욕도 먹고 살 수 있나요? 욕도 먹고 산 거지요 사랑만 있는 건가요? 눈물도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오면서 잘못 흐린 그림과 꽃다운 노래도 많지만 누군 모두 운명이라도 나를 넘쳐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온 곳에 감사하건소 내 관심 지우옵니다 정말 무엇을 살 수 있나요? 몽도 들고 사는 거지요 멋질 만 있는 건가요? 다시 받고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오면서 잘못 흐린 그림과 꽃다운 노래도 많지만 난 그건 모두 운명이라고 나를 넘쳐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온 곳에 여기까지 온 곳에 여기 사장의 화려한 성 내 한숨 지우옵니다 내 한숨 지우옵니다 내 한숨 지우옵니다 내 한숨 지우옵니다